할마이! 밥했어! 빨래했어! 회물이 했어! 밥을 낳았어! 딸 낳았어! 나는 아무것도 하기 싫다. 그저 소고기 한 번 먹어봤으면 좋겠다. 소고기? 할마이, 그릇 짧고 새도 밝았는데 내가 소고기를 준비했다. 아이고 또 뭔 또 빵을 찔려고 맨날 빵 치는데 또 소고기라는 것을 가면 또 돼지고기 닭고기 아닌겨? 시끄럽죠? 안동에서 싸고 저렴하게 맛있게 먹는 집이 바로 요 우향이다. 빨리 가자 가자 가자. 우향! 참말로? 할마이 근데 내 바지 한 개 사줘서 바지 할마이! 여가! 먹고 싶은 고기를 골라서 가지고 들어가면 돼. 그래? 상차림만 조금 따라주면 시커먹으면 된다. 우리 할마이! 맘에 드는 고기 있나 골라봐라. 근데 할마이야! 이게 고기가 싸보이는 게 아니라 너무 비싸보이는데? 그래? 마블링이랑 고기의 때깔 신선한 것 봐라 이거! 사장님! 상차림만 따로 또 내면 되는 거 맞죠?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등기가 많이 안 좋아서 저희가 상차림비를 안 받겠습니다. 대박이다! 대박! 그만! 사장님! 사장님이 고기도 맨날 잘 고르시잖아요? 네. 우리가 뭐부터 차근차근 먹으면 될지 일단 하나만 좀 골라줘 봤어. 그러면 여기 모둠구이라고 하는 거예요. 아 모둠구? 이게 다 적은 200% 200%? 200%? 아 일단 그러면 이거 한 점씩 먹어. 먹어? 할머니 일단 이거부터 먹자. 좋다. 저녁에 할머니 먹자 이 성스러운 소보기를 지금같아 누워보자 어머야 엄마야 잠깐만 나 진짜 새해부터 뼈땡이 날릴 뻔했다 우리 할머니 조심해라 심해라. 나, 할아이가 나를 다루듯이 아주 살살. 아 그래. 안 보여? 살짝만 한 번 보자. 이 집에서는 이거를. 나는 소금을 살짝 찍고. 소금을 살짝 찍어가. 여기 이제 깨. 쟤네 살짝 찍어가. 여기 양념 간장 같은 거 있어. 살짝 찍어가. 그럼 나도 바라보. 오, 녹는다. 녹나라. 나도 뭐 볼게요. 야. 이 돈 봐라. 나는. 된장. 된장에 한 번 찍고. 깨 한 번 찍고. 소스 한 번 찍어서. 앗 또. 앗 또. 뭐야? 뭐야? 소금 어디 갔노? 어디 갔노? 녹아프고 없쟤. 나는 그냥 삼켰는데 없다. 그치 그치. 고기가 기가 막힌다. 꼬마야. 그 집 사장님이. 고기를 맨날 잘 골라봐. 골라봐? 그럼 마이모 마이모 마이모. 할말. 어이. 술이 빠지면 안 돼. 예. 한 잔 따라봐. 예. 오늘. 오늘 할바이의 시기종이 돼야 줄게요. 괜찮아 괜찮아. 내가 고기 사잖아. 좋아요. 소주도 우리 지역 참 소주네. 맞다. 우리 언제 협찬 안 들어올다고 모르겠다. 할바이. 할바이도 한 잔 하고. 아이 고마워다. 하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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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이거 뭐. 빨리 빨리 먹어야 되겠다 이거. 와아. 죽는다. 이야아. 하하하하. 맛있다 맛있다. 엄마야. 정신 차리고 촬영 안 할래? 하하하하. 먹는데 정신 빨리 해가지고. 우와. 진짜 맛있네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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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하고. OO 어깨. 화이. 아이고. 할마이. 무슨 놈의 고기. 600g을. 5분만에 넣고 치우는. 오늘 맘번째. 오늘 여기까지만 딱. 굽고 마무리 하는 기라잉. 마.. 마무리요. 네. 할마이 날 줘봐라. 마무리라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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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놈의 할바이가 그만 먹고 갈락하노 아휴 우리 청강녀 우리 할바이가 그냥 갈락해갖고 내가 고기 다 사러 왔니더 아까부터 여기 너무 먹고싶었다 꼬깔비 사장님요 나 이거 가갈게 영이 네 그거 큰일 빼놓고 먹어도 돼요 이대로 사자 녹는 것도 빨리 가자 꼬깔비 꼬깔비야 꼬깔비야 오늘은 내가 하나가 되는 날 할바이야 꼬깔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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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꽃갈비다 우와 딱 봐도 춥게 생겼제? 세상 천재 고개를 자르는데 가위질이 잘 돼 가위가 좋은 것 같다 이게 무슨 소리야? 겉은 바삭하고 속은 야들야들야끼라 그래? 이걸 보고 뭘 하겠다고? 꽃갈비요 속에 덜 있는 걸 보고 뭘 하겠다고? 아 에이? 어? 저게 덜 있는 거 뭐 욕해요 뭐야 핏떨어지는 거 봐라 이거 핏떨어지나? 엄마야 그럼 니는 뭐라 난 좀 던져놓을게 하하하하 이 소고기가 마신 술이 이제 술이 슬슬 들어간다 자 고마 어이 어이 누나는 개한다 할머니 이게 소고기인가? 나도 왜? 술은 많이 먹는데 응 정신은 멀쩡하다 정신은 멀쩡하나? 우리 동원에서 소주 4병 먹네 뭔가 취한 것 같은데 어이 난 정신은 멀쩡하다 나도 멀쩡하다 O 향 와요? 어? 엉덩이에 있는 O 향 고기 작살라요? 싸요? 이게요? 싸 맛있어 뭐 봐 뭐 하하하하 뭘았나 이게 너무 컨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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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컨셉